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계약 해제와 사용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90-8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매매대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2명의 웨딩홀 운영자입니다. 피고는 웨딩홀 인수자죠. 원고가 웨딩홀 운영하다가 피고에게 판 겁니다. 그러면서 매매대금을 달라고 했는데 파기환승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들과 피고들이 웨딩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잔금일 이전에 미리 양도를 한 거죠. 피고들이 미리 웨딩홀을 인수받아서 영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원고 1이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잔금도 안 주니까. 그러면서 소송 중간에 원고 2가 다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원래 두 명이 같이 있던 매매 계약이었는데 한 명이 하고 두 번째 원고 2는 나중에 추가한 거죠. 그러면서 원심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들의 영업이익 상당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조합채권의 이행 청구. 그러니까 조합이죠. 두 명이 동업을 해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조합채무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조합채권이 되는 거죠. 조합이 갖고 있는 채권 매매대금 채권을 이행 청구할 때는 한 명으로 단조를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때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이익이 영업이익이냐 아니면 임차로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딩홀을 해서 수익 전부가 사용이익이냐 아니면 임차로 정도만 주면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채권 여기서 말하는 매매대금 잔금채권이죠. 채권의 이행 청구는 조합원 전체가 해야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원고 혼자 일만 제기했던 소장이나 청구는 부적법해서 이걸로는 안 된다. 두 번째 원고 2가 추가된 후에 한 이행 청구는 적법하다. 그래서 그는 조합해서 적법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계약 해제를 했죠. 됐는데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면 그러니까 언제 이행 청구가 있고 잔금을 지체했는지 여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행 청구가 언제 됐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계약 해제를 판단하려면. 그래서 원고 2가 추가된 뒤에 한 이행 청구. 그건 적법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 해제도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해제 후에 반환할 사용이익. 받은 날로부터 돌려주는 날로 그 사이에 있는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거는 임차료 상당이지 영업이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료는 한 2천만 원인데 실제 수익은 한 1억 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1억 원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2천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그게 사용이익이다. 이런 걸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해 준 거죠. 그게 이제 두 가지죠. 조합채권은 반드시 같이 청구해야 된다.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두 명이 같이 동업을 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행 청구할 때도 반드시 두 명이 같이 청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딱 보이는 것처럼 원고 혼자만 할 경우는 해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이익은 임료 상당이익이지 영업이익이 아니다. 지금 원심에서는 영업이익을 반환 청구를 하라고 해서 파괴된 겁니다. 이 계약 해제 요건의 충정 여부는 실무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해제라는 게 민법을 공부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기도 한데 실무에서 특히 사건으로서 만날 때 계약 해제를 인정할지 여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계약 해제는 동시 이행으로 되는 게 맞습니다. 내 의무를 모두 이행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계약 해제가 되는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많은데 내 채무를 모두 이행했다 이걸 입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적법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이행 지체 유지 해제권 발생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약간씩 요건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이거는 판례마다 각각 사례마다 알아주셔도 되고요. 이 사례는 웨딩홀 사건이고 동업자가 있었고 청구할 때는 반드시 둘이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인도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잔대교체권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제가 인정하기 쉽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쌍무계약에서 서로 양쪽 다 이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무를 이해했다는 걸 입증한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제가 어려운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 사례처럼 웨딩홀 사례처럼 이미 부자 넘겨준 다음에는 내가 이해가 할 건 없죠. 내가 이해가 할 건 없는 상태에서 돈만 안 받은 경우에는 해제가 상태로 쉬울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판사적에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무에서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제와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반드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서 머리에 숙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